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터뷰해 보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한 6, 7개월 됐죠. 잘 지내고 계셨죠? 예, 뭐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긴 했는데 잘 치르고 지금은 다시 또 일하고 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비서관님을 모신 직접적 얘기는 엊그저께 있었던 이런 윤환 면담 이게 뭐 입장사 이런 것도 있지만 의전 놓고 지금 논란도 되게 거세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 비슷한 질문을 이제 다른 데서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참 윤석열 정부의 의전 관련해서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 말하는 제가 지긋지긋할 정도로 여러 번 했으니까. 그런데 참 평가할 만한 부분이 참 없어요. 제가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못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못하면서 안 하죠. 그래요? 두 가지가 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왜냐하면 인수인계를 받거나 관련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저희에게 인수인계를 받으러 오지도 않았고 별도의 부탁을 받지도 않았고 정리해서 드린 것을 참고하는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못하기보다는 안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의전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예절과 예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형식이 없으니까 내용이 빛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본인들도 하느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전 정부와 늘 계속 비교당하거나. 그때부터는 이제 못한다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단계 아닌가. 그러면 엊그제 유난 면담의 의전으로 딱 봤을 때 가장 눈여겨봤던 대목은 어떤 거였어요?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다시피 일단 테이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게 사실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는 테이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좌석 배치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테이블은 흔히 오벌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타원형의 긴 테이블. 이건 많은 수의 숫자의 사람들을 앉히려고 할 때 이 테이블을 쓴단 말이에요. 이때의 상석은 어디예요? 지금 김종배 앵커가 앉아 있는 이 자리죠. 그렇죠. 여기에 대통령이 앉죠. 그리고 그다음 순서인 사람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앉는 게 아니라 맞은편에 앉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좌석 배치가?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그림을 연출하고자 했다면 둘이 같이 투탑을 앉히는 거죠. 테이블과 상관없이. 그렇게 앉혔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상회담 보면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환담용 그림. 그렇지. 회담용 그림은 달라요. 맞은편에 앉혀요. 맞은편에. 그렇죠. 보면. 그런데 이거는 회담은 아니었잖아요. 면담. 면담 내지는 환담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테이블과 상관없이 투탑을 앉혔어야죠. 그런데 진짜 거기를 보면 누구 말처럼 취조실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설령 그냥 테이블 그거밖에 없었던 원형 테이블이. 저는 진짜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원형 테이블이. 그런 테이블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낯선 테이블이거든요. 지금 하여간 용산의 설명은 그 파인그라스 거기에는 원형 테이블이 없어서. 갖다 놓으면 되죠. 배치를 못했다는 설명이 이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 청와대도 옮기는 양반들이 테이블 하나를 못 옮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필요하면 옮겼으면 되는 거고 그 테이블은 의도적으로 그런 테이블을 갖다 놓은 거라고 봐야 되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전정부 시절에 전정부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였나 우리 쪽의 어떤 대표가 일본 그러니까 실무 대표가 일본에 갔을 때 무슨 허름한 창고 같은 데 데려가서 그런 일자 테이블을 놓고 회담하는 장면을 찍은 적이 있어요. 국장인가 아마. 국장인가. 그러니까 국장 정도면 사실은 세팅된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야 맞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런 모습을 비춰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연출은 일본에서 잘하는 연출이에요. 그래요? 저게? 저는 우리 쪽에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로 상대의 일어로 약후를 죽이는 일어 맞나요? 비속어로. 방송이니까 그 용어는 좀 자제해 주시고. 기를 죽이는.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그냥 용산 해명을 그대로 받아야 원형 테이블이 없어서 저 테이블밖에 못 샀다고 쳐요. 그래도 배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앞에 한동훈 대표를 앉히고 옆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앉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봐야죠. 옆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냥 배석자잖아요. 배석자. 그 사진은 쓰면 안 되죠. 오일이야? 사진도 쓰면 안 된다? 사진을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앉는 거는 이든 저든 안 보일 때는 어디 앉으면 어때요? 어차피 배석자인데. 그건 상관없는데. 굳이 그분이 같이 있는 쓰리 샷을 내보낸 이유는 너희 둘은 같은 레벨이고 나는 대통령이다. 부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분명케 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주 핵심 논란 중에 하나가 24분인가를 기다리게 했고 서서 기다리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양쪽 다 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앉아 있으면 될 일이었고 기다리는 건 기분이 나쁘죠. 약속을 했는데. 그냥 의자 찾아서 자기가 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서서 기다린 거는 그것 또한 연출이죠. 나는 서서 기다림을 당했다. 그럼 오히려 역으로 한동훈 대표의 연출이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힘들면 앉으면 될 거를. 의자가 없었나 보죠 거기에. 거긴 아무것도 없네. 의자도 없고 원형 테이블도 없고. 또 하나는 24분을 기다리게 했다는 것도 의도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배려를 못한 건 맞죠. 배려를.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날의 가장 중요한 정무적 일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그러면 앞뒤의 스케줄을 조절해서라도 시간을 맞추는 게 예의죠. 마음에 아무리 들지 않아도. 그런데 나토 사무총장 등과 통화를 했다는 거니까 통화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 통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럼 시간을 잡았어야죠.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가 나토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정상 간의 통화나 정상급에 준하는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사전에 미리 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만큼 늦게 불렀으면 될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전에 잔디 점검 걸었잖아요. 그 장면에서 유의하게 보신 거 없으세요? 비서관들이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사진을 굳이 찍어서 내보내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포함된다라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 글쎄 그것까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눈에 들어왔던 장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특별히 둘이 환담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둘만의 대화이거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려면 그 사진도 나가면 안 되는 사진이죠. 그것도? 비서관들이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비서관들까지 다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떼샵 집단이 같이 있는 사진을 픽해서 골라서 내보내는 저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건 당연히 저의가 있죠. 왜냐하면 각도만 잘 조절하면 둘만 있는 사진을 둘만 걸어가는 것처럼 얼마든지 찍을 수도 있고 설사 여러 사람이 찍혔어도 트리밍을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요. 그거는 봐 여러 군중 중에 혹은 여러 사람 중에 한동훈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머지 사람과 같이 걸어가는 장면을 내보낸 의도는 그런 데에 있는 거죠. 걸어가면서 두 손을 바지주머니에 꽂고 걸어가는 이 장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건망진 태도인가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습관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 이 방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두 손까지는 안 모아도 인사도 서로 나누고 이럴 때 두 손 딱 넣고 어이구 반갑소 이러면 알겠습니다. 예의가 없네요. 배려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의전에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종합진단이신 거잖아요. 의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저의도 있었고 그 두 가지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전에는 의전의 어떤 규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성심성의를 다 아느냐. 그러니까 성심성의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제로콜라 빼고는 다른 건 준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의자도 준비 안 하고 라운드 테이블도 준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에 탁현민 같은 사람 없냐고 찾는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용산에서 연락 안 받으셨어요? 한 번 받았어요. 언제요? 한 1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임기 초도 아니고? 임기 초에는 연락을 따로 받은 적은 없어요. 연락 내용이 뭐였어요? 1도 와달라고. 한 번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김건희 여사가 한 번 만나고 싶다. 김건희 여사가? 네. 김건희 여사가 그럼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그건 아니죠. 중간에 사람들이 있었죠. 누군지는 밝힐 수 없습니까? 굳이 뭐 밝히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탁 비서관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연락을 취한 메신저는 용산에 있는 분입니까?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그 말을 전해줬을 때 제가 이건 그쪽에서 나온 말이 맞구나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 아니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만한 여지가 많았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그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유는 뭐 뻔하죠. 굳이 저를 좋아해서 만날 리는 없잖아요. 의전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했던 말들과. 그런 것 때문에. 탁 현민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용산의 의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뭘 고치라고 이야기할 건지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취지나 혹은 뭐 같이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나 뭐 폭넓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왜 의전 문제까지 챙깁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챙기지 않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지금? 그래요? 네. 뭐 거의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지금 뭔가를 지금 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요?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일 좀 도와달라. 와서 같이 일해달라. 혹시 이런 어떤 요청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만났을 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우리를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오지는 않죠. 사실 만나서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나자고 할 때 직감적으로 왜 만나자고 하는지 뻔하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는 특정한 업무 분야에 캐릭터화되어 있으니까. 전문가로 다 이제 의전 전문가로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를 만나자고 할 때는 그런 이유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죄에 거절하셨어요? 이런까진 아니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보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아. 그럼 메신저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무슨 카톡이나 텔레로 이렇게 연락을 해본 거예요? 아니. 저는 만나는 사람이니까 제가. 직접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다. 알겠다고. 왜냐하면 저를 너무 잘 알고 그러면 안 만날 걸 뻔히 아니까 그 이상 당연히 얘기하지 않죠. 그래요? 한번 만나보고 싶은 호기심이나 의욕 이런 걸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내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일하는지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지 개전의 정의 있는지 없잖아요. 없으면 만나면 서로 피곤하죠.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우리 비서관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의전 문제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또 한 번 다시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데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왜 의전 문제를 왜 챙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용산의 의전 비서관이 버젓이 있는데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전이라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분야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의전도 있고 국가 행사도 있고 여러 구설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동안. 폭넓게는 그걸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제가 특화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만나보고 가능하다면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재판단에는 굳이 그 사람들과 만나서 뭔가를 도모할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다라는 의사를 서로 교환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장이라면 지금 비서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역시 또 하나의 어떤 국정개입을 하고 있다는 어떤 한의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너무 많은 분야를 아니 우리는 그걸 사실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이를테면 해외에 순방에 나가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 그다음에 아세안 때였나요 대통령을 향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유엔 때 연설의 어떤 내용들을 막 짚어가면서 멈추라든지 움직이라든지 그런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건 아니라고 봐요. 늘 지난 2, 3년 동안 지켜봐왔던 혹은 간접적으로 확인됐던 때로는 직접적인 영상으로 보았던. 수많은 사례 수많은 의혹에 하나가 더 추가될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 전화받았다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나요 그리고. 그래요? 김종빈 씨는 전화 못 받으셨네요. 못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범위를 좀 넓힐게요. 지금 명태균 씨 의혹이 나오고 있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화사가 영적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엘리자베스 이외왕 조문 안 한 거. 앙코로와트 방문 취소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때도 제가 엘리자베스 이외왕 나왔을 때도 아마 이 자리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셔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상식적으로 상갓집에 갔는데 절은 안 하고 육개장만 먹고 오는 게 말이 되냐. 그때 교통이 막혀서 이런 해명이 있었었죠. 그런데 똑같이 교통이 막혀서 그 시간에 못 맞춘 다른 정상들은 별도로 가서도 조문을 했잖아요. 그때 아마 마크로 대통령이 운동화 신고 걸어서 갔다든가. 뭐 하여튼 여러 다른 사례가 나와서 그 변명은 변명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고 결국은 안 간 것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문제 제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문을 간 거잖아요. 조문을 갔으면 조문을 했어야죠. 그런데 시간이 안 맞을 수는 있죠.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특별한 상황이지만.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이나 다른 정상들은 정상적인 조문 시간을 못 맞췄을 때 개별적으로 했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갔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앙코라와트 방문이 영적 대화의 결과로 취소됐다는 의혹이 그냥 사실을 한번 전제하고 한번 여쭤보겠는데.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에 방문해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는 상대국은 캄보디아하고 미리 다 조율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있어요? 취소하면 안 되는데 보통은 안 그러죠. 그런 짓을 굳이 할 필요 없죠. 결례죠. 결례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아프다 그날 아침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아주 특별한 대화를 정상의 경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특별한 대화를 나누어야만 하는데 그 시간밖에 없다. 곧 떠난다. 그러면 그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누가 보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유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g20 때 문재인 대통령 g20 때 일정 중에 하나가 정상들이 전부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안 갔어요. 문재인 대통령만? 문재인 대통령 안 갔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안 갔어요. 거기까지밖에 말을 못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정상에 따로 맞는군요. 그건 모르겠어요. 말할 수 없어요. 아무튼. 그런 경우를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 설명이 안 된다는 건 참 해석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거는 정상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래. 영부인 영부인 건. 영부인은 정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정을 갔었어야죠. 그런데 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때 14살 소년 차세가. 소년 안고 개별 독단적이고 개별적인 일정을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안 간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 영적인 분야 무엇이든 아니면 전체 정상의 부인들이 모이는 자리보단 난 이 아이가 더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둘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 의혹. KTV 국악공연 이른바 황제관람 의혹 있잖아요. 지금 쭉 나온 걸 정리를 하면 아이가 섭외까지 용산에서 직접 했다라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가서 볼 생각이 아니었다면 섭외에 나설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용산에서. 당연하죠. 김건희 여사가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런데 그전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식사 자리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환담을 나누다가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노래 한 자리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공식적인 공개 방송을 만드는 프로그램인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에 관객도 없는 자리에 관객을 놓지 않고 하는 녹화 방송 자리에 갑자기 본인이 가겠다고 혹은 그 자리를 만들었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행태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섭외까지 용산이 했다는 것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갖게가 아니라 미리 갈 계획을 짜놓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꼭 김건희 여사만 관람을 했어야 되느냐. 그러면 최소한 가까운 사람에게 좀 불러서 같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 보게 했을까 저는 이것도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몇 개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나 이른바 소위 vip들을 대중 속에 노출시킬 때 첫 번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하는 사람들 혹은 좋은 장면은 대중 속에 그들을 같이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연대의식도 생길 뿐더러 권위도 내려놓고 친밀감도. 권위를 내려놓음으로써 더 권위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이런저런 잡음이 많으면 그걸 슬쩍 분리시켜 놓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대중들이 모여 있되 한 단을 더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거죠. 통상 국근의 날이라든지 이런 기념식 때 보면 일반 대중들이 앉는 자리와 대중 속에 아니라 무대 위라든지. 무대 위라든지 별도의 자리에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좋은 연출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단계를 넘어서까지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나 환영받지 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ktv 같은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요? 자기들만을 위한 자리. 그게 자기 혼자든 아니면 말씀하셨던 자기들이든. 그리고 그 단계까지 가면 사실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가 마지막으로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뭔데요? 자기가 노래하고 자기가 박수받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 관람이야. 관람이 아니라 직접. 왜냐하면 독재국가에서들 많이들 그렇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맨 마지막의 어떤 단계가 아닐까. 마포대교 현장시찰 문제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못 여쭤볼 것 같고 좀 안타깝긴 한데. 마지막으로 지금 의전 얘기를 쭉 여쭤봤잖아요. 좀 촌티나는 질문이긴 한데 점수준 다 몇 점 주시겠어요? 이건 시험장에 안 들어왔어요.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건 동일한 형식과 어떤 동일한 문제지를 앞에 놓고 풀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건 그 형식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전의 어떤 의전의 룰이라든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의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행사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다. 그걸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질문으로 드리면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기관이A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